금일, 배우 김혜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뜻밖의 사진을 대중들과 공유했다. 이들 사진은 2019년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촬영 중 이루어진 포상휴가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며, 2024년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 속에는 당시 송건희와 함께했던 김혜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선지었고, 티어에서 즐기는 포상휴가의 장면도 함께 포착되었다. 그 두 사진은 공개와 동시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혜윤은 이 특별한 순간을 회고하며, 2019초와 2024초라는 간결한 글고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그녀가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스카이 캐슬에서의 포상휴가는 그녀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선지없고 티어의 포상휴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연기 생활에서의 성숙함을 입증한다. 특히,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변함없는 매력을 자랑하며, 팬들에게는 그들의 친밀한 우정과 함께한 순간들을 회상하게 한다. 이들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성과 우정의 소중함을 전한다. 한편, 선지없고 티어팀은 최근 태국 푸켓으로 포상휴가를 떠났다고 보도되었다. 다만, 남자 주인공 유선재 역을 맡은 배우 변호석은 아시아 팬미팅 투어로 인해 이 여정에는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김혜윤과 송건희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들의 친밀한 우정과 행복한 순간들은 더 이상의 기대를 부르며, 그들의 미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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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